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천명대를 오가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사점모임 규모를 다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는 중단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영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보죠.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944명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전체 확진자의 78.2%인 3,871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736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도 1명이 추가됐는데요. 첫 번째 확진자로 밝혀진 40대 부부와 함께 사는 아들도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된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오미크론 확진자는 총 6명이지만 이들의 접촉자는 272명에 달합니다. 부부와 아들이 살고 있는 연립빌라 거주자 7명 또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5천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결국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죠? 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 방역패스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영업시간 제한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미크론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서도 오늘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열흘간 격리 조치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간을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해 방역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전혜영입니다.